아우 깜짝이야 아빠 놀랬어 이거 봐 어제 밟아줬던 물병이잖아 네 물병 아침부터 신이 났구만 우리 오늘 어디 간다 했지? 물고기 맞아 낚시하러 간다 했지? 잘 잤어? 오랜만에 아빠 퇴근하고 왔네 안아줄게? 아빠가 더 좋아? 응 아빠가 뭐 한 날 있잖아 그러다 그게 뭐야? 밖에 춥다고 아 밖에 춥다고? 오늘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어야 돼 알았지? 무기 먹고 준비하고 가자 자 오랜만에 또 한국 여행 나들이 시작했습니다 오늘 가는 곳은 비건학시 하러 가요 네 이 계절에만 할 수 있는? 낚시 어 낚시 제일 유명한 데가 저기 인재나 이런 축제 한 데잖아 그런데 그런 데는 사람이 너무 많고 또 여기서 가기가 너무 멀어서 강화에 있는 길상낚시터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가 엄청 좋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여기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낚시터다 보니까 작아서 빙어가 잘 잡힌대 아 그래가지고 돈이 안 아깝다고 하더라고 그게 중요하지 이제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너무 오래 안 잡히면 또 아이들은 힘들지 그리고 개인 낚시장이다 보니까 되게 이제 서비스도 좋고 그렇다니까 한번 가봅시다 빙어줘 가자 조심해 바닥 눈이니까 등글등글 눈사랑 같아 왜? 어? 왜? 동글동글해졌어 왜 많이 잡아도 내가 더 많이 먹을 거지 아니야 아빠가 더 많이 잡을 거야 내가 더 많이 잡을 거야 그럼 우리 같이 잡아서 같이 먹을까? 어 좋은 생각이야 그치? 어 응 일단 먹을까 질이죠 자 들어갑시다 헤헤 믿고기 따로 하면 타렷하게 순서 지켜야 돼? 맞아 순서 지켜서 들어가야 돼 지 순서 지키고 들어갈 거야 어 야 헤헤 좋네 어? 빨리 와 빨리 와 응 왜 응 Bow 우다 왜 빨리 와 이거 이거 길이 누나 아빠 손잡아야 돼 야 여기 미끌미끌 하니깐 여기서 넘어지면 큰일 난다 야 이거 봐 빙판이야 어 저기 깨 distract 아 슀웃 자, 루다가 물 퍼서 여기다 담아봐 여기 물 퍼야 돼, 이렇게 넣어서 해봐, 이렇게 엄마가 하는 것처럼 이따 물고기 잡았을 때 루다 지금 자기 거 빨리 안 껴줘서 약간 심통 난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, 루다야 봐봐, 루다 이거 봐 여기 안에 구더기가 있어 이게 일이래, 이 끼는 게 아, 쉽지 않대 하루 종일 이것만 껴준는데, 나는? 안 두꺼 루다 앉아 있는 거 봐 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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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? 이걸로? 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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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너 정말 아빠 이거 이... 힘들게 하는데 루다 들어갑니다 졌지, 잘 봤지? 폼 좀 나온다 저게, 저 빨간색이 지금, 지금, 땡겨, 땡겨 땡기래 쇼 오, 잡았다 오, 잡았다 와, 금방 잡았다, 루다 그치? 됐다 자, 또 넣을까, 가루? 네 저거 보고 있어, 또 루다 이게, 이게 이렇게 톡톡 아래로 들어가면 루다가 당기는 거야, 알았지? 보자, 한번 보자, 한번 엄청 집중하는데, 이 루다 하하하 아직 아니야? 가만히 있어야 돼, 가만히 하하하 아, 귀여워 애들 집중력 향상에 도움 되는데? 어, 됐다, 땡겨, 땡겨 뭐야, 뭐야 챔질하듯이 해야 돼 에이, 다시 다 깨워줄게, 다시 루다 삐졌어? 루다 썩났다, 썩났어 하하하 위로 아래로 살짝 한 번씩 흔들어주고 그렇지 다시 놓고 어, 이제 됐어, 다시 놓고 아니야, 루다야, 다시 놓고 너무 성공을 빨리 맛봤어, 이루다 그니까 기다려야 돼 집중하고 있어 어, 볼 이래가지고, 둥둥해가지고 자, 아빠가 새로 갈아 껴준대요 육국이야 어? 나 한잔 귀엽다 고마워 이따가 너 뱃속으로 들어갈 건데 자, 루다 잡아요 자, 이거 챔질 확실히 해? 어, 알았어 나 좋은 생각이 있거든 무슨 생각? 물장난 쓰기 물장난? 물장난? 물고기가 도망갈지도 몰라, 그럼 자, 루다 잡아요 자, 루다 잡아요 왜, 루다 잡아요 왜, 루다 잡아요 야 아냐, 아냐, 아냐 됐어 그만, 그만, 그만 루트기야 응 나 안 나오는 거야, 너 너가 자꾸 움직이니까 못 먹겠어 조금만 가만히 있어봐 어, 그렇지 와, 잡았다 루다 잡았지 잡았지 똑바로 손 다 넣고 응, 넣어 그렇지 후, 다시 넣어볼까? 톡톡톡톡 내가 해볼게, 엄마 그래, 루다 한번 해봐 응 엄마처럼 잡으려면 가만히 놓고 기다리다가 이게 톡톡 움직일 때 확 들어 올려야돼 어, 나 못 찍어 엄마 뭐, 넣은지 뭐 한 5초 반에 그냥, 아주 잡았어? 아 뭐야, 헛방이잖아 뭐야, 깜짝 놀랐잖아 잡은 줄 알고 후 기다려야돼 알았지? 루다 삐졌어요 삐졌어? 루다 왜 또 삐졌어요 아, 이 루다 정말 당어 그냥 누르라고 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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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루다 잘 만질거지 거기 놀아, 루다 여기 엄청 큰 눈 받아 만지는게 어때? 눈사람? 여기 눈 없는데 여기 어른밖에 없잖아 그럼 이 타브도 크면 되지 잘해봐, 루다가 한 번, 그만 응 으악 이러고 있어 삽이 됐어, 삽 루다야, 그러면 줄이 꼬여요 줘봐, 이제 아빠 한 번 해보게 아빠도 한 번 해보자 아빠 한 번도 안 해봤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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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 나 어디 자괴감 늘어 무도 눈바다 문지려고 지금 오, 잡았어 잠깐만 잡았어 잡을당 잠깐만 37-part 어떻게 잡았어? 까닭 너 대단하다 이게 뭐야 깜짝반신 инде 어떻게든 되네 Object 응 너 다 됐어 너무 대단해, 루다 고마워 알려 또 잡을거야? 응 와 누나 대단하다 누나 얍 이것도 같이 빠졌다 냅둬 그러다 또 잡힐 줄 어떡하러 아이고 이러다 꼬일까봐 이거 봐 뭘 가만히 두래 참지 잡았다 아 묵고보라 이게 뭐야 그냥 아무데나 건지면 되네 여기 잘 나온다니까 여기가 딱 한 번만 더 잡자 루다야 딱 한 번만 더 하고 아니야 왜 이렇게 단호해 좋네 생각해보니까 풍경을 보지는 않네 계속 이거만 보고 있어 나 미끼끼고 이거만 보고 우와 엄청 크다 이거 이거 맞아? 봐봐 잡지 엄마 봐봐 우와 힘도 좋아 엄청 커 루다야 이거 봐 진짜 힘 좋아 오우 집어서 올려놔 잘 잡는거 봐 이야 가자 이 안에 한번 찍어줄까 카메라로? 물속에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됐다 가자 들어갑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왜 이거 빠트렸다 왜 이거 빠트렸어? 어 이걸로 아빠 물고기 보는거야 안에 물고기 있나 없나 그건 빠트리면 안 되는데 그렇긴 하지 이번 건 입질이 하나도 안 오네 그치? 그게 있어가지고 안 오는 거 아냐? 에이 또 핑계 대신다 또 김민정씨 30초까지 세자 1 2 3 29 30 당겨보세요 슈욱 에이 그거 있어서야 자 마지막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김민정 마지막으로 내가 도와줄게 어? 아 아 아 추웠어 어떡해 다시 꺼내 아 어떡해 아 미안해 이루다 어이구 미안해 엄마 미끼 한 번 더 껴주느라고 그랬어 볼 빵빵하게 하지마 미안해 여기 가위 있어 정말 정말 엄마가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저기 껴줬단 말이야 미끼 저기 또 하고 있잖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? 아빠 썰매 태워줄게 여기서 일부러 와봐 아빠 손 아빠 손 넘어진다 조심조심 자 출발합니다 썰매 슈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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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일어서 둘 셋 후 루다가 하던 방식대로 해야되는데 루다가 한 번 마지막 도와줘 마지막 한 번 루다가 해줘 그래 루다가 해봐 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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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욱 쭈욱 노 노 됐다 가자 간식 먹으러 갈거야 루다? 간식 먹으러 갈거야 간식 어디가냐 간식 놓고 간식 disregard 간식까지 막 이래 these 뭐 맛있는 밥 식이 맛있어 그래? 엄마 나 이거 다 먹어도 돼? 그럼 다 먹어 잘 먹으니까 너무 예쁘다 루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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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 이렇게 잘 먹냐? 맛있대 너무 맛있대 더 맛있지? 직접 잡아서 먹으니까 응 볼 빨개가지고 너무 웃기지? 먹는 게 왜 왜 왜 또 왜 심통났어? 귀여워서 엄마 아빠가 루다 너무 귀여워서 고마워 입에 하나 넣어줘 차 맛있다? 응 정말 맛있다 한 번만 저주고 싶어 아빠한테 알았어 더 줘 케찹 많이 찍어줘 다? 더 많이 케찹 아 그건 다? 더 많이 더 푹 단거 아 못먹는데 우리 못먹잖아 알았어 나 비모 이렇게 잘 먹는 애 처음 봤어 나 비모 이렇게 잘 먹는 애 처음 봤어 어우 뿌듯해 오늘 여기 낚시 오기 잘했어? 어 어 아우 꼭 머리부터 먹네?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먹는다? 응 아니 넘어가겠다 넘어가겠어 부들부들하고 바닥바닥하네요 폐 응? 폐가 왜 여기에 날려온 거야? 어 저기 엄청 하얀색 해가 있다 그치 왜 있어? 폐가 여기 먹을 게 있나봐 어디 먹으러 왔나봐 여기? 어 여기? 어 루다꺼 먹으러 왔나? 안돼 가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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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먹으려고 하니까 내가 먹었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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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다사탕 먹듯이 먹었어 그니까 무슨 젤리 간식 먹듯이 비건티킹을 손에 쥐고서 계속 먹어요 하하하하 이끄? 이끄어 봐둬 하하하 하하하 뭐 하는 거야 하하하 도와줘 도와줘 아 너무 웃겨 아빠 찾아와 하하하 하하하 어 잘하네 어 어 하하하 하하하 또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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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한 바퀴야 하하하 아 힘들어 이거 중노동이다 자 엄마한테 가! 엄마한테 가! 누나 배송이오 누나 배송이오 일어나 도와줘 진짜? 한국 같은데? 누나 한 번 더 태워줘 응 자 그러면 중독됐다 중독됐어 저는 이거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 다 할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 루다야 뭐라고? 나는 여기라도 안이라고 아 왜 또 여기로 와 쫓아다니지마 아 부르르 했는데 너가 오니까 또 그렇잖아 나 저기로 갈거야 엄마 너무한다 그치? 응 엄마는 나도 못하게 하고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래 맞아 내 엄마는 물고기 잡지도 못하게 하고 아니 잡아 누가 잡지 말래? 은율 너무 그 다음에 우리 밖에 엄빼랑 으헤헤 으하 정말 으허허헣 하하 저의 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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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.